1. 트릭키 타워 잠깐만요 음 됐다 다음 게임은 트리키타워에요 트리키타워라고 이게 테트리스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맞아 테트리스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근데 좀 약간 약간 병신같아요 병신같은 테트리스에요 개꿀잼이야 이거 초대좀 초대씁니다 개꿀잼이야 이거 진짜 코징이 나 들어왔다 안경 쓴게 길룡이형 코쟁이가 악녀님 머리 긴게 지수님 고통이다 되게 신기한 게임이에요 맞아요 쌓는거에요 이게 키가 뭐였지 이게 트리스인데 물리엔진이 들어간 테트리스라야되나? 너무 알아요 내가 지금 세번째거든 하다보면 자동으로 아실거에요 이해하실 필요없어요 지금 자연히 알게됩니다 좋아좋아 너무 중간적이라 이쁘게 쌓여야지 나는 어? 클났다 아! 헉! 벌써 누구 죽어가? 완전 이쁘게 쌓았다 나 완전 정석이 그 자세다 아 나 저거 클났는데? 오른쪽에 있는거? 히히히히 옥 adesso 아 안개 안보여 아 이게 뭐야 저거 아 누가 줘봤는데 지수님이다 아 누가 준다 아씨 어깨 지수님 다운 아 내 공든탑 죽어주시구요 어? 나 죽었나? 아 나 죽었다 와 저거 맨 끝에 악녀님이지 아 뭐야 저게 들어갔네 어어어 어 죽었다 아 아이고 죽었다 얻으ử out 저거 알갔나 이런 게임 잘한다 어 뭐야 지수님 꼴등이에요 내가 꼴등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뭐지 이거 아 레이저 저 레이저 밑으로 최대한 많이 넘는거 아 이거 어려서 스트chyäd트 느낌좀 어? 이렇게 할까? 죽는 조건이 맵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도 확실하게는 이해 안하고 와서 스크링이에요 스크링 이거 좀 쳐야겠다 이거 망했다 왼쪽으로 하면 떨어질 것 같지 저거 이거 떨어질까? 아 떨어질 것 같아 하지마 하지마 떨어질 것 같아 아 망했다 아 떨어지네 아 난 끝났다 와 졸라 잘 쌓네 나 엄청 많이 쌓았어 오 진짜 잘 쌓았다 아니 똘끼님 진짜 잘 쌓았다 아 나 망했어 안돼!! 오케이 그렇지 어 뭐야 진짜 망했는데 연지수 미쳤어 엄청 많이 쌓았어 우와 미쳤네 야 어떻게 죽겠어 아니야 704 그니까 ㅎㅎ배ical 떨어지면 돼 떨어지면 돼 저희 카 쪄줘 어 나이스 모을라 메루라고 이건 모른다 아 fö했네 에 그렇죠 어 짓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보자 보셨습니까 많이 껴어놓는 데가 아 아 아 아 10개 말다는데 잘해 1사라 서바이벌이다 어떻게 좋게 하냐 겁을 먹으면 안되는 있다 이거 안되게 이미 겁을 먹으면 한다 시작이 망했다 꼭대트리처럼 싸울 필요는 없거든 대충하니 좀 괜찮은 아 나 망한거 같아 대충하지마 제대로 해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는 일단 여기다가 뭐지 이게 아 아 떨어진다 아 씨 아 죽어라 아 나 피하나 하나나맞어 우와 어 뭐야 망했다 오케이 나 괜찮다 좀 살아났다 개망했다 짱 먹었다 아 어떻게 줄데가 없어 여기다 좋아 사면 죽었다 지지님인가 안돼에엥 오케이 안돼에엥 뭐야 이거? 슬슬 이거 불안불안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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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잘 쌓고 있었는데! 잘이깝다! 아 아깝다! 아 이거 어떡해!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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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얘 진짜 잘한다! 아 왜 이렇게 잘해? 나 잘하는데? 와 미쳤네 이거? 나 너무 잘하는데? 미술이 아니라 무용으로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표면 감각이 좋으시네. 야 너 너무 잘하는데? 2등만 해! 아... 1등이네. 1등이네. 2등이면 기본이지요. 난 이거... 난 여유가 없어서 딴 사람 걸 볼 여유가 없어. 야 어떻게 돼? 참 알았다 이제. 내 거 쌓느라. 나도 볼 수가 없어. 나 정신없어. 나도 내 거 쌓느라고 다른 거 안보여. 지수님 꼴찌다 꼴찌. 방심할 수가 없는 게임이야. 아 잠깐만 다시 만들자. 나 지선이가 못하는 게임도 처음 보네? 이번에 슈퍼컵까지 슈퍼컵. 지수님은 좀 패는 걸 잘하시네. 감각하자.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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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어이없이 진짜 잘하는데. 그쵸? 그쵸? 저거죠. 와... 장난한다. 장난 아니다. 저도 이제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전파까지는 좀 솜풀기 없고. 어떻게 이렇게 하지? 좋아 좋아. 침착하게 하자. 침착하게. 나 이거 시작부터 좀... 넘어지지 않도록 잘 쏴야 돼. 여기서 이걸로 고정시켜주고. 이건 어디다 놓지? 이거 어디다 놓지? 여기?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닌 것 같아. 뭐야 이거? 어? 피 나다가. 이 피가 나갔다.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고정시켜주고. 아 안돼! 나 죽어. 아 살아나봤어. 어 왜 이렇게 높아. 관산. 관산이 왜 이렇게 잘하는데? 오케이. 악년이 망했다. 악년이 망했다. 야 너네. 너네. 야아아악! 최대의 경쟁자가 사라졌다. 오케이. 없애버렸다. 나이스. 이해가 없앤거구나. 이해가 없앤거구나. 제가 맨 오른쪽이야 지금. 저거 맨 왼쪽. 저거 맨 왼쪽. 아 야 이상해. 아 뭐 이상하다. 잘못났는데? 아 괜찮아. 나 괜찮아. 아 아. 괜찮다고 믿어. 믿는대로 이루어질 수현이. 오케이 잘났다 잘났다 잘났다. 내 1등이다 1등이다. 1등이다 1등이야 1등이야. 1등. 2. 1. 아! 안줘야 돼. 고등사.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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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어지기, 나 떨어지기 전에 끝났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재밌겠다 이거 봐. 어. 어. 어 뭐야? 1등. 제시지 3등. 뭐야 악년이 꼴찌야? 어 나 꼴찌야. 아. 뻐럭이었네. 잘하는걸 아는데. 아 무슨 소리야. 아. 방금 좀 힘들었어. 스페셜인데. 스페셜은 뭐야? 모르겠어. 그냥 쌓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오 개간다! 쌓는다! 이쁘게 쌓는다!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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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이 없네? 속도 붙였다! 아! 앙겨있네! 아 마음이 급해! 왼쪽에서 오해 정신없어! 마음이 급해! 어 저 왜 넘어지냐? 아 안돼! 넘어진다! 안돼! 뭘 자꾸 안되라고 하는거 같애 어... 안돼! 어 뭐야! 아이씨! 넘어지지마! 진짜 안돼 안돼 이러네 풍선! 아 뭐야! 안돼! 진짜 안돼! 아! 야 이거 뭐야? 와! 좋됐다! 어! 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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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주 좋아! 아! 나 이거 만들어줬나? 아주 잘만들었어! 뿌셔지! 뭐야! 피바라 뭐야! 안돼! 와! 나 괜찮았어! 괜찮았어! 야! 나... 아! 안돼! 하하하하 아! 될 줄 알았는데 하! 아! 제발! 어! 나 이상해! 나 뭔가 완전 이상해 지금! 어! 나도 지금 모양 개판됐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이걸로 다시... 아이템이다! 다시 사라지나? 아! 하하! 오케! 일로 가자!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이상해! 아! 다시 하고 싶어! 맞아! 망해서... 야! 똥싱도 왜 저러냐? 하하! 아! 왜요? 나 망했으면 우지마! 나랑 똑같애! 아! 망했어! 하하하하! 아! 이거 이상해! 다시 하고 싶어! 아! 이거 어떡해? 나 무너지는게 낫겠어! 나 그냥 개망했어 형! 나 무너지는게 낫겠어! 이게 뭐야! 아! 이 이상해! 안 돼! 나 다 떨어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 어떻게! 복구가 안돼! 아! 이게 뭐야! 아! 복구가 안돼! 또 넘어져! 나 지금 답이 없어! 하하하하! 아! 야! 다 무너졌어! 어! 지금! 하하하하! 처음부터 다 치다! 아! 처음부터 다 치다! 와! 다 무너졌다! 이거! 얼음! 안 돼! 야! 얼음 뭐야! 아! 짜증나! 아! 다 떨어져! 하하하하! 아! 지금 다 떨어져! 얼음! 아! 안 돼! 아! 졸라 못하네! 아! 또 처음부터 다시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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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꼴대가 내려온다! 꼴대가 내려와! 비켜! 비켜! 이 자식아! 꼴대가 밑으로 내려온다! 내려와! 우리 하도 못 올라가니까! 하! 와! 개답없다! 이거! 하! 안 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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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en은 수고수고~~~ 수고수고~~~ 나 개판으로 쌓았다 진짜 나 지금 계속 떨어졌어 나 하나씩 쌓았어 하나씩 올라갈라 아 왜 이렇게 맘싸지냐 다 동점이네 아 3등 했다 퍼즐 스페셜 또 뭐야 이거 갓게임이에요 재밌어요 많이 사세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왠지 여기 끼우는 거 같은데 어 어어 어어 뭐야 아 물리엔진이라서 어!! 정확한 타이밍에 꽂아줘야되네 하나 둘 셋 꼽혔다 아 그럼 타이밍이 정확해야되네 이게 그냥 안되네 이걸 좀 쳐야겠다 이렇게 좋았죠 안들어가네 와 이거 어떻게 꼽아야돼 오케이 들어갔다 아!! 채팅상상이 잘 안보인다고? 이것만하고 바꿔줄게 아이고 돌아났다 하하하하하하 나 죽었다 끝났다 이거 하하하하 나 끝났다 하하하하 저 맨 왼쪽입니다 제가 맨 왼쪽 난 끝났다 이제 와 사람들이 꽂는거 봐 아니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안끝나요 끝났다 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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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쏴 아 끝났다 더이상 못쏴 와 지선이 1등이겠다 이거는 아 꼴찌야 8개 미쳤다 와 도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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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꼴찌야 꼴찌 66개 저 다 쏴야돼 목숨 잃지 않으면서 좋아 야 진짜 이역판 내가 무조건 혜택한다 빠르게 갑니다 진짜 저 집중 빡 집중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냥 사세요 끝났어 여러분들 이제 뭐야 왜 뭐야 뭐야 와 이제 그냥 미션을 주는구나 이렇게 아 안보여 아씨 안보여 잘못났어 잘못났어 또 한개 됐어 됐어 이거 괜찮았다 이건 내가 봤을때 이거 내가 봤을때 사람들 끝까지 잘 못사 아 너무 빨라 오 뭐야 뭐야 어떻게 해 아 야 이거 망했어 아 망했어 끝났어 아 존망했다 와 망했다 와 야 이거 야 말도 안 돼 나 망하는 생각보고 있었는데 나보다 더 망하고 있었구나 개포록이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야 미쳤다 나보다 더 망하고 있었는데 내가 젤 망하는 줄 알았는데 야 이거 뭐야 저 스페셜 개 쓰레기네 잘한다 와 갑자기 폭붙 떨어져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 갑자기 미성 떨어지는 거 마냥 너 와 나 진짜 외모한테 젤 딱 할라 그랬는데 오케이 박아주고 여기다가 넣어주고 예예예옹 뭔가 아니었는데 어 안되네 안 돼 안 돼 완전 귀엽다 안 돼 한국말라 진짜 한국말로 안 돼 이러는 거 같아 아니겠지 근데 아니겠지 다 될 수도 있어 근데 알고보니까 한국 사람이 만든거 아니야? 아 아이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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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쁜 아이템서 다 나 잘 쌓아놨어 나도 착실히 잘 쌓았어 이런걸로 안 무너져 얼음 따위로 미끄러질 내 블럭들이 아니야 아닌가? 아 얼음 개미끄럽구나 저게 와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실수하면 끝도 없이 망하네 아 저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죠? 얼음 마시지 괜찮아 풍선 뭐야 이거? 아 안 떨어지는구나 갖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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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이거 개자리 나는데 얼음이다 얼음! 이거 하셔먹어라 괜찮아 아 안돼! 얼음! 얼음 블록 따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약간 두려워질지도 두려워질지도 좋아 좋아 앞에 장 패고있어 아 저거 왔다갔다거려 얼음! 블록 나 좀 망했는데 좋아 좋아 나 이래도 되나? 안 돼! 안 돼! 얼음 밑으로 싹 다 무너진다 아하하하 나 망했어 다 무너졌어 길룡이 형 봐 다 무너졌어 허허벌판이네 수고용 이렇게 된 이상 제 최고의 균형감각으로 제 최고의 균형감각으로 하하하하 와르르다 와르르 안 돼! 안 돼! 아 뭐야 이거 또 아 뭐야 이거 안 돼! 그냥 버렸어 그냥 얼음 블록이 이게 초반에만 문제있는기라 나중에도 짜증나네 폭풍 있네 뭐야 얘 1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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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이다! 아 말도 안 돼! 와아 아우 아유 아 아 삽입 와 야 잘 쌓았다 근데 완전 완전 경고해요 밑에 얼음 보이십니까 얼음 진짜 잘 쌓았네 다시 가자 청청청 야 엄청 근데 치열하다 그거 치열하다 아 아 아 아이템 쓰라고 알았어 알았어 아 아이템 무조건 써야지 아 나 이거 좀 약한데 아 아 오케이 좋았어 아니 안 돼 다음 걸 생각해서 이거 많이 약한데 이거 큰일 났다 아 아 뭐야 나 끝났어 아 님들아 나 끝났어 나도야 조용히해 나도야 나 끝났어 한 개 쌓았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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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게 아 뭐야 이게 네 개 네 개 하나 두 세 개 네 개네 서로 나 세 갠데 야 저거 어떻게 싸왔대 어 싸울 게 없어 대단하다 야 조건은 똑같았을텐데 그니까 본 본은 눈이 있으시네 야 너무 잘한다 서바이벌 응 그자 66개 아 잘못썼다 와 완전 잘못쌌다 야 이거 시발 블럭 바꾸는 거 없냐 쉬프트 없냐 쉬프트 쉬프트가 뭐야 블럭 바꾸는 거 다른 모양으로 어 그런 거 없어 스왑 없어 스왑 하하하하 아 뭐야 아 아 좋댔다 나 어떡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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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중에 또 망이간다 악력이 아니오 ć 매 интер 이 방이잖اء 그러지 않아 muse 아 d 너의 드리스 즈음이 다 있기나 앉은 거 아 effect seemingly 보권 크리 달 전에 그 내가 쓴거에요. 뭔지 몰라서 썼어 그냥 응 신기하다 예 저 죽었어요! 뭐야? 해골이 죽였어 해골이 죽였어 블록을 가져다니 떨어뜨렸어 뭐야 저게 몰라 난 써봤어요 오케이 아 좀 애매한데? 어 뭐야! 피아노 뭐야! 문 뭐야 아니 잠옷샛! 왜 잠옷샛! 큰일났다 아 망했다 피 한개 남았다 왼쪽으로 아! 아! 죽었다 죽었다 수빈 맞았어 기순이 있는 피 한개 남았다 아! 안 돼 떨어져 안 돼 나이스! 아! 야! 아! 아! 진짜 가달렸어요 꼴인가? 와! 아! 아! 너무 잘한다 님들 그래서 지진이 땅에 꼴지되네 아! 뭐야 이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도 에이! 난 또 깜짝 놀랐네 개빡친다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이 게임이야 이거 키가 뭐였더라? 이건 레이스야 이거 빨리 가야돼 이거 천천히 하면 안 돼 레이스야 아니야 결국에 혼자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 막 급하게 하면 혼자 무너지게 돼 있어 천천히 해 이건 맞아 기반공사가 튼튼해야 사고가 나지 않는다 맞아 맞아 진짜 처음에 잘 싸야돼 그런 의미에서 나 지금 좀 망했네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잘 싸준다 오케이 오케이 완전 튼튼해 안 돼 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 떨어진 것 정도로 멈추지 않아 안 돼 안 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저거 떨어진다 안 돼 여기 다 왔어 신이시여 왜 저 여기 이런 쓰레기가 죽었죠 무너진다 이겼다 또 이겼다 아 맛있다 죽을냈 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 야 지슨이 무너지는 거 봐 몇 개 안 남았네 한 번에 싹 무너지네 이 게임 이름은 트리키타움이다 와 1등이 제일 잘하고 있다 이거 1등 한번만 더 하면 된다 1등 한번만 하면은 금방 뺏어올 수 있어 아 나 이거 잘 못하겠어 나도 이거 진짜 못하겠다 난 이게 제일 재밌다는데 나 이거 할 때면 꼴찌야 이게 제일 재밌게 괜히 무리수 주지 말자 무리수만 주지 말자 착실히 싹팀 하자 그냥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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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수 주지마 천천히 착실하게 쌓기만 하자 이것만 나오면 기성대가 죽어 이거 떨어질까? 아 떨어질거야 분명히 떨어질 떨어지게 돼있어 하지마 이건 안 떨어질거 같아 그렇지 아냐 이거? 아 여기? 아 떨어질려나? 아 제발 안돼 ㅋㅋㅋㅋㅋ 괜찮아 괜찮아 존 나잘하고 있다는데 이 정도면 이거 없애버려 오오오오오오오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끝났다 이제 끝났다 안 돼!!! 씨,발 나 많이 쌓았어 난 만족키 이 정도면 아니 길룡이 뭐하냐 길룡이 뭐하냐 길룡이 뭐하냐 길룡이 뭐하냐 욕심부리다가 싹 다 떨어졌네 설마 끼어넣게 설마 야 되나? 어 같이 빼냈는데 어 지금 어림삼 보면 네도 많거든요 지승님보다 와 진짜 많이 넣었다 11개 나 다 떨어졌어 나 다 떨어졌어 뿅뿅뿅 아 사람 욕심이 욕심버려야되는데 아 여러분들 어쩔 수 없네요 제가 또 1등 해버리겠네요 레이스 스페셜 아 스페셜 이거 막 아이틴 나온거 아냐 그래 이거 아 비오고 지금 이거 막 어 날씨 바람 영향받고 아 이거 짜증나는데 이거 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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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괜찮아 나도 완전 괜찮아 이대로만 욕심부리지 욕심부리지마 욕심부리지말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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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슬아슬하다 욕심버리면 즐거워요 아이고 망했다 다 넘어진다 오케이 뭐야 저거 저거 다 떨어진다 저거 누구야 저게 부실공사의 문제지 저게 기반이 튼튼해야지 기반 싸워야돼 잘 안보여서 쓸 수 없을걸 잘 안보일걸 이제 살려줘 안돼 얼음 얼음 발사 안돼 어 아 얼음 아 얼음 뭐야 아 진짜 저거 아 다 무너져 내가 1등 못하면 너희도 못해야돼 오케이 지수님 망할꺼여 어 뭐야 내가 1등이야 지수님 무너져 버렸구요 아니야 이거 버려 버릴건 버리는게 맞는거같애 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게 뭐야 아 나 어떻게 저거 가라 풍선 아 놔 뭐야 이거 어 나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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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나도 괜찮아 안돼 안돼 안괜찮아 결승선이 코앞이다 아 결승선이 코앞이야 안돼 안괜찮아 나 망했어 다 망해라 내가 1등해주마 이거 뭐지 이거? 모르는 아이템 발사 단수냐 이거 단수 뭐야 오케이 나왔다 아 길룡이형이 1등이다 와 와 씨X 진짜 말도 안되겠어 야 잘했네 나 2등인가? 2등이다 아 나 꼴등이야 아 나 꼴등이야 아 이겼다 다 잘한다 뭐야 와 처음에 솔직히 좀 긴장했습니다 이제 뭐 이제 하다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네요 한 번 더 막판 더 막판 아까 막판 제일 어려운 걸로 할까 그러면 그래요 스페셜이 제일 어려운 거구나 그럼 노말로만 하자 레이스 할래 서바이벌 할래 퍼즐 할래 레이스는 달리는 거고 서바이벌은 피 있는 아까 그거 그 막 처음에 이상하게 꽂아서 최대한 낮게 가면서 많이 그거 재밌잖아 그게 제일 재밌다고? 어 제일 재밌는데 그래? 나 이거 제일 짜증나는데 어 제일 재밌지 않아? 그럼 이거 한판 하고 딴거 딴 말하자 그래